1번 m이 2부터 9까지고요 n도 2부터 9까지고 두 자연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어떤 모양이 지저분하게 나온 놈이 하나 있죠 이거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을 다 잡아내라 이거야 됐나요? 한번 잡아봅시다 일단 얘부터 좀 이쁘게 적자 얘 지금 뭔데요? mn의 3n분의 n제곱이죠 맞나요? 3n분의 n제곱이에요 그러면 일단 mn이 자연수인 거는 확실하잖아 지금 mn이 맞죠? 그럼 얘는 지금 100% 자연수거든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어버리면 얘는 뭐 무조건 덩어리는 자연수죠 자연수의 자연수제곱은 무조건 자연수니까 맞지? 그래서 일단 쌤이 첫번째로 잡는 게 지금 3n분의 n 그러니까 우리 지수를요 뭐로 잡자? 자연수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이걸 자연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k라고 잠시 놓을까? 자연수 k 자연수 k 문자가 많아지면 너희들이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글로 적었는데 이건 자연수입니다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n은 얼마 돼요? 3mk 되죠 맞죠? 맞나요? 따라서 확실한 건 이거야 n은 이꼴 3의 배수예요 m이 뭔지는 몰라도 자연수고 k가 뭔지는 몰라도 자연수겠지만 어차피 거기에다가 3까지 곱했으니까 n이꼴 무조건 3의 배수 맞나요? 순서 쌓아 한번 잡아보자 이 말이야 n이 3의 배수니까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 되죠 6되고 9되죠 원칙으로 따진다면 맞죠? 2부터 9까지니까 근데 n이 3이면요 자 봅시다 얘가 3이면 될 수 있는거죠 어디갔노? 얘가 3이면 이게 자연수가 되려고 그러면 n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1돼야 되죠? 맞나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그냥 생각해보면 되잖아 n이 3이야 이게 3이면 얘가 3이면 3m분의 3이니까 지금 k 변수 안쓰려고 하는 겁니다 느긋 헷갈릴까봐 3m분의 3이면 어떻게 돼? m은 1밖에 안 돼요 1보다 큰 숫자가 나와버리면 분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1이에요 하지만 얘는 못쓰겠네요 왜요? 문제에서 2부터 라면 그러면 얘가 6이라면 m은 2득할 수 있죠 1은 안 됐잖아 맞죠? 얘가 6이니까 6보다 커도 안 되잖아 얘가 9면요 얘득할 수 있는 거 2 됩니까? 2하면 6분의 9 되니까 또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는 3m분의 n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수가 뭐가 된다면 자연수라면 나올 수 있는 순수성은 2,6하고 3,9가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뭐 반대 개념으로 가면 되죠 3m분의 n이 자연수가 아니다 자연수 골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면 확실한 건 n은 생각할게요 n이골 무조건 3의 배수는 아니죠 맞죠? 자 이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문제 풀다가 3의 배수이면 날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면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면 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얘 형태가 이놈의 숫자가 뭔지는 몰라도 이놈의 이게 분수로 나왔다 자연수가 아니어서 2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나왔다 치자 얘 분수가 있으면 얘가 뭐 분모에 있는 놈이 없어져야 되잖아 만약에 4분의 3이 나왔어 어떤 수? mn에 곱해서 맞죠? m 곱하기 n에 이거 뭐 정리해 아까 풀었더니 4분의 3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되려면 얘는 무조건 4제곱수라고 4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를 볼 필요가 없고 분모를 볼 필요가 있죠 말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아 지금 봤을 때 이 mn 이꼬르 무조건 뭐다 3제곱수는 맞아 왜? 그래야 여기는 3을 없애주죠 쌤 n하고 m하고 약분해서 2분의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내가 이제 끼우면서 잡을 거고요 쌤 알지 이해합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3n분의 n인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면 이놈이 3제곱수는 갖고 있어야 그러니까 뭐에 3제곱은 돼 있어야 3하고 날라갈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럼 이제 한 번씩 해보자 이 말이야 mn이 3제곱 되려고 하면 어떤 수가 있을까? 두 개 곱해서 3제곱수 자 3제곱수 뭐 있어요? 1 있나? 맞죠? 근데 두 개 곱해서 1 되려고 하면 둘 다 1, 1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망했죠? 맞죠? 자 그 다음 3제곱은 뭔데? 2의 3제곱은 8이죠 8 나올 수 있는 거 뭐였어? 순서상 2, 4 또 8 나올 수 있는 거 자연수 두 개 곱해서 8을 낼 수 있는 거 3제곱수니까 내 말 지금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뭐였어? 4,2 맞죠? 또 없죠? 8은 그럼 또 뭐였어? 3의 3제곱 27 되려고 하면 27 되는 경우 3,9 되나? 9,3도 되나요? 맞아요? 또 4 3제곱은 뭔데요? 64 64 될 수 있는 거 88 되나요? 맞죠? 5 3제곱부터는 125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가장 큰 수 곱해봤자 125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순서는 이게 다인데 내가 아까 잡았던 거 있죠? 내가 과정을 이렇게 잡아버렸기 때문에 n이꼴 3의 배수는 되면 안 돼요 원래는 맞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잡아봐야 돼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숫자만 집어넣고 해보면 되죠 24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8입니까? 맞죠? 24 집어넣으면 8이에요 그 다음에 mn이니까 2분의 4죠 2제곱이네 요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2의 3제곱인데 3 곱하기 m m,n 2,4 요거죠 지금 첫 번째께 맞지? 당연히 이거는 내가 날리려고 애초에 이걸 잡아줬었고 그러면 2 2,4니까 요거 2니까 얘 4 나오죠 자연수 되죠? 맞지? 그럼 얘는 동그라미 확인해보자 이 말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얘도 한번 해볼까? 2의 3제곱인데 어차피 둘 다 8이거든요 2의 3제곱인데 얘는 3 곱하기 4 분의 2에요 그럼 이거 이거 날라가지마 얘가 지금 2분의 1 되죠 2분의 1 되면 루트 나온다는 거잖아 대놓고 맞지? 따라서 얘는 안 돼요 자 세 번째 거 해볼게요 3,9 얘는 3의 3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9 적어놓고 하자 3의 3제곱이고요 이미 눈에 보이죠 얘는 8이니까 4의 3제곱이고 4의 3제곱인데 2의 6제곱 적읍시다 혹시나 약분될 수도 있으니까 2의 6제곱이고 8,8이니까 어차피 날라가네요 3 곱하기 8 곱하기 8 8분의 8 맞나요? 이거잖아 그래서 지금 얘는 가능하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탈락 얘는요? 가능하죠? 맞지? 어차피 이거 이거 약분해봤자 27 나오니까 가능하고 얘는요? 얘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 날라가도 안 되죠? 맞지? 얘는요? 되죠? 맞지? 근데 근데 아까 내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N이 3의 배수고 되면 안 된다 했죠? 애초에 쌤이 안 적었으면 됐는데 안 적어도 됩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쌤이 그냥 하나씩 하나 찾다 보니까 바로 해버렸는데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콜이지만 이미 여기에 있단 말이야 봤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밑에 그 두 개는 애초에 안 되는 거였고 말 이해했나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나올 수 있는 거는 앞쪽에서 나왔던 거 두 마리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들 둘 총 네 개 나오겠네요 네 개 정의 되겠어요? 이게 무조건 내처럼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근데 나는 지금 보면 어차피 이게 자연수냐 아니냐로 푸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로 했다 그럼 얘가 3의 배수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다로 잡아준 거고 4의 배수가 아니라고 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 맞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자연수가 되는지 됐나요? 2번 그림과 같이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자 이때 선분 A, B 위에 점 C와 호 A, B에 있는 P 잡아서 선분 A, C 대 B, C는 1 대 1이고 1 대 2고 호 A, P와 B, P는 2 대 2다 그리고 A, C의 길이가 나왔죠 A, C의 길이가 2의 4분의 5제곱 되겠네요 맞죠? 뭐 그냥 그냥 놔두고 PCB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네 어차피 S를 했으니까 이거의 제곱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PCB 넓이 자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가봅시다 일단 얘가 1 대 2예요 맞나? 그럼 내가 이거 지금 잠깐 귀찮으니까 이거 A라 해봅시다 잠시 그냥 어차피 숫자 계산 나중에 되니까 그럼 이게 A고 이게 2A거든요 맞나? 그럼 지름이 나왔네 3A 맞죠? 자 지름은 어떻게 돼요? 지름은 3A가 되고 3A니까 3 곱하기 2의 4분의 5제곱이에요 맞죠? 이게 2의 4분의 5제곱이니까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참고로 왜 반지름 구하고 있냐 원 나오면 반지름부터 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써먹든 안 써먹든 무조건 써먹겠지만 이거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오면 되니까 3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됩니다 이거 나누기 2하면 지수에서 1 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찾았어 이게 원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내가 선을 이렇게 끌게요 왜 내가 지금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선을 끌냐면 문제에서 호의 길이가 언급이 됐어요 호의 길이는 이게 2대 1이라고 했잖아 마치 호의 길이 이 꼴 뭐가 돼야 돼?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2대 1이란 말은 중심각의 크기도 2대 1이란 말이에요 원의 중심에서 이루고 있는 근데 평각이 180도인데 이걸 2대 1로 쪼개버리면 120도하고 60도가 되겠죠? 3분의 1 해보면 아니까 얘가 지금 120도고 얘가 60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쎄 말 따라왔나요? 지금 호의 길이는 이거 때문에 중구 갔다 왔죠 그러면 얘가 60이니까 이렇게 만들면요 이 삼각형은 100% 정삼각형입니다 왜 정삼각형이야? 이거 이거 같은 반지름 맞죠? 거기에다가 꼭지각의 크기가 60도니까 두밑각의 크기의 합은 120도 당연히 이등변이니까 하나씩 쪼개면 60도씩 나오겠네요 얘는 지금 뭐야? 정삼각형이에요 맞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이 정삼각형이 꼴을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만데요? 반지름이죠? 3 곱하기 2의 4분의 1 저구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계속 가볼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였냐면 분필이 다 어디갔냐? 자 PCB의 넓이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 맞죠? 근데 이거 알라고 그러면 뭐 알면 돼요? 길이하고 길이하고 끼인각 알아도 되지만 우리 보통 일반적인 이거 말 쓰죠 맞지? 근데 지금은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가 훨씬 낫죠? 높이 구할 수 있잖아 왜요? 이 높이 이꼬르 정삼각형의 높이니까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정삼각형의 높이도 구합니다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 이꼬르트의 거 아니야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 2분의 루트 3a죠 공식은 외워야죠 자 정리합시다 얘는요 2 먼저 정리하면 2의 4분의 1 제곱에서 마이너스 1 붙었으니까 2의 마이너스 4분의 3 제곱 되고요 3은요 3의 2분의 1 제곱 3이니까 3루트 3 적어도 되고 3의 2분의 3 제곱 적어도 되고 이게 높이에요 맞나? 넓이 구합시다 아 따라서 쌤 넓이는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요 아까 2a였어요 2a 맞나? 그러니까 요거 두 배 한 거죠 어디 갔노 요거 두 배 한 거죠 2의 4분의 5 제곱을 두 배 한 거죠 그럼 얼마돼? 2 곱하기 2의 4분의 5 제곱 4분의 9 제곱 바로 적어도 되고요 맞죠? 곱하기 높이는요 2의 마이너스 4분의 3 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3 제곱이에요 자 일단 2 날라갔고요 2 요거 정리하면 얼마돼요 2의 4분의 5 제곱 빼기 2의 4분의 3 제곱이니까 2의 4분의 2 제곱 2의 2분의 1 제곱이네요 루트 2 어 뭐야 이거 3 아 3이죠 쏘리 선생님 딴 거 잘못 적은 거 없죠 어 이거 3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정리하면 얘 나오고 얘는 3의 2분의 3 제곱이에요 맞죠? 이거 2분의 1 제곱 묶어낼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곱한다 했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제곱 묶어내면 얘는 2 곱하기 27 3의 3 제곱의 2분의 1 제곱이죠 얘는 54의 2분의 1 제곱이야 문제에서 s 제곱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 해버리면 그냥 답 54가 나오죠 되겠어요? 3번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이라고 나타내는 놈인데 집합 am의 원소는 a, b 좌표로 나타나더라 그때 그 a, b는 어떻게 나오냐면 a하고 밑을 이러한 로그 b 가 m을 만족하는 a, b 값이고 그때 그 a, b는 하필이면 자연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요 내용부터 조금 봅시다 얘는요 일단 a 올릴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적을게요 m은 밑을 이러한 로그 b에 a 제곱이 될 거고요 따라서 2의 m 제곱이 꼴 b의 a 제곱하고 같아집니다 맞나요? 이런 문제류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접한 사람도 있겠지만 안 접한 사람도 있겠죠 일단 보기식 나오면 무조건 기역부터 가는 겁니다 기역, 니언, 디귿 순차적으로 가야 돼요 중간부터 가는 거 없어요 왜? 해보라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유도해 주는 거라고 너한테 요거 먼저 한번 해봐라 해보면 뭐가 알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해봐라 그러면 뭐가 보일 거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순차적으로 기니, 디, 순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기역 봅시다 내가 아는 거 이밖에 없잖아요 맞죠? 자, 기역 보면요 m이 2라면 이 말이에요 m이 2라면 이거죠 a2라고 나왔으니까 m이 2라면 요식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는 a, b에 대한 순서쌍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맞죠? 어 해봅시다 m이 2면 어떻게 돼요? 4는 b에 a제곱이 돼요 근데 a와 b는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언급돼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은요 일단 얘는 뭐야 4에 1제곱도 되고요 또는 2에 제곱도 되죠 더 이상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1,4도 되고요 2,2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역은 맞는 말이죠 자, ㄴ 보면요 자연수 PQ에 대하여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PQ는 이 m자리에 들어가는 놈이다 맞죠? 보니까 이 PQ라는 놈은 두 개 곱한 거 있으면 따로따로 했는 거에 곱했을 때 나오는 이 순서쌍의 개수하고 같더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럼 이 규칙성을 내가 잡아봐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문자로 집어넣기에는요 너희 힘듭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우리 부정방정식 형태처럼 조건이 전해져 있잖아 지금 그래도 제한되어 있잖아 하나 집어넣어 봅시다 자, m이 2라면요 a2이껄 얼마 돼야 돼요 이거의 원서는 금방 뭐였어? 두 개였나요? 금방 이거의 원서 두 개였잖아 맞죠? 자연수이기 때문에 1도 되죠 1 m이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이면 어떻게 돼요? 저기 집어넣어봐 m1이란 거 상관없잖아 맞죠? a1에 대한 개수 m1 한번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밖에 없죠? 2니까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뭔데? 2의 1제곱밖에 없어 따라서 1,2밖에 없어요 맞죠? 한 개, 한 개 됐나요? 또 봐봐 금방 했는 거는 패스할게요 이거 2죠 해보자 이 말이야 규칙 잡아야 되니까 3은 어떻게 돼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8 되나? 그럼 얘 8 되는 거 어떻게 나와요? 당연히 규칙 잡는데요 하나씩 다 때려넣기 시작하면요 규칙이 없죠 111 구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맞나요? 해보자 3 집어넣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2의 3제곱이에요 맞나? 이게 b의 a제곱이거든요 내가 b를요 잠시 2의 k제곱으로 합시다 어차피 얘가 2의 그 두 제곱은 확실하잖아 자연수 a, b이기 때문에 b는 e의 거듭제곱으로 확실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b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자리에 e의 거듭제곱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요 요렇게 바꿀게요 뭐라고? e의 k의 뭐야 이거? a제곱 요거 요거 내 말 이해하나요? 다시 다시 보세요 b를 e의 k제곱으로 바꾸면 e의 k제곱의 a제곱이야 이 말은 e의 a제곱이죠 맞나? 잘 봐 얘가 3이면 얘가 3돼야 돼 맞나? 2개 곱해서 3돼는 거면요 약수 묻는 거 아닙니까? 2개 곱해서 3돼는 거면 약수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는요 앞에 2라는 게 무조건 깔리기 때문에 내가 전제조건을 가져다 놓고 3은 나중에 생각해 요놈은 b를 e의 k제곱으로 바꾸면 e의 a, k제곱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m이랑 a, k랑 뭐야?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m이 1이면 m이 1이면 왜 한 개 나오냐면 두 개 곱해서 1되는 게 얘 1, 1밖에 없어요 당연히 k가 1이라면 b가 e의 k제곱이기 때문에 k가 1이라면 b는 e로 바뀌는 거야 어디 갔니? 안 적었니? 아까? 아무튼 두 번째는요 얘가 2라면 m이 2라면 m이 a, k랑 같다는 거잖아 지금 포인트는 이거죠 m은 a, k랑 같고 내가 지금 다 구한 거 맞죠? 여기서 b이 꼴 뭐다? e의 k제곱이라는 거 지금 포인트는 이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m이 2라면 두 개 곱해서 2되는 거니까 1 곱하기 2 아니면 2 곱하기 1이야 어차피 약수의 개수가 똑같다고요 너희 약수고 초등학교 때 약수고 할 때 어떻게 해? 16의 약수고 하면 1 16 적었잖아 두 개 곱해서 16 만드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1 뭐였지? 2였으면 1, 2 맞죠? 그러면 1, 뭐 돼요? 이거 2라면 4대죠 b값은 4될 거 아니야 1, 이게 1, 2면 1, 4 될 거 아니야 맞죠? 2, 1 되면 2, 2가 되겠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3이면요 이제는 이제 규칙성이 나와버린 거잖아 그러면 3이라면 좌표 적는 건 다 돼 이제 해보면 되거든 왜? 3 한번 해볼까요? 3 거는요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1, 3 아니면 3, 1이거든 1, 3이면 1, 3이면 1하고 여기에 3 더 갔으니까 1, 8이 되겠죠 맞지? 이거 1, 8 따라오나요? 그 다음에 3, 1이면요 이거 3이고 얘 1이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b값이 2됩니다 그럼 3, 2이 되겠죠 어차피 모르는데 개수를 구하는 거는 1, 3, 3, 1 두 개나 이걸 집어넣어서 a, b에 대한 좌표로 구해서 두 개나 어차피 개수는 똑같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컷 써보니까 이 m이 뭔지는 몰라도 어떠한 자연수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순서쌍의 개수는 얘의 약수의 개수하고 같다 이 말이죠 지금 해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2이니까 두 개 나오고 3이니까 두 개 나오는 거야 4면 어떻게 나올까? 하나 더 해볼까요? 4 4면 어떻게 돼요? 얘 4 더 갔어요 그러면 1, 자 이거 2 했죠? 이거 지울게요 잠깐 얘가 m이 4면 마치 1 곱하기 4도 되고 2 곱하기 2도 되고 4 곱하기 1도 되는데 이걸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1,2의 4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뭐고? 3 뭔데 이거? 16입니까? 좌표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2 집어넣으면 2,4죠 맞죠? 16의 1제곱 4의 2제곱 이 말이잖아 결론적으로 맞죠? 4,1이면 a가 4면 여기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세 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n, a,4는 얼마 나온다? 3 이렇게 된다고 지금 내가 이거 규칙을 잡았잖아 이 규칙을 잡았으면 실제로 문제 다 끝난 거죠 맞지? 아 결론적으로 쌤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am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m의 약수의 개수와 같았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지?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am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거의 약수의 개수와 같다 이 말이야 m의 약수의 개수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할 때는 그러면 a 얘 하면 얼마 돼? 2 나오겠죠 5의 약수의 개수니까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얘는 얼마 돼? 4 나오겠죠 6의 약수의 개수니까 이제부터 끝난 거잖아 따라 오나요? 따라 오나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ㄴ 한번 볼까? 문제에서 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 곱한 숫자 이게 합성수죠 지금 일반적으로는 뭐 1이 있기 때문에 합성수라고 굳이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두 개 곱한 숫자 따로따로 얘들 개수랑 곱한 거랑 이거의 전체 개수랑 같다 했으니까 같은지 확인해 보자고 2는요 2는 이게 1이라면 1이라면 그러니까 2, 2, 1이라면 맞죠? 2는 2 곱하기 1이 되니까 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 그렇다고 다 되나? 그건 모르죠 이거 확인해 봐야 되지 3은요 1 곱하기 3이니까 또 같아집니다 2는 1 곱하기 2니까 근데 4가 문제가 되죠 4는요 P가 2고 Q가 2라면 그러니까 ㄴ 발레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었잖아 맞지? P, Q가 P가 2고 Q가 2라면 얘로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수의 개수는 지금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맞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얼마야? 3이잖아 얘는요 2거든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ㄴ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때 애들이 카죠 쌤 1, 2, 3, 4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쌤 29하고 28하고 24하고 다르면 어떡해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게 진짜 지저분한 문제잖아 애들이 눈에 보이는 1부터 10까지 정리한 애들이 이거 다 조합해봤는데 다 맞게 나오면 맞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내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 내면 그 문제 낸 사람을 하여튼 해야죠 너희 문제 의도에서 출제 의도가 달라져버리잖아 규칙성 찾고 문제 푸는 건데 뭐 이상하게 꼬아서 얍삼하게 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몇 개만 해보고 한 번 나온다 1부터 10까지 정도만 확인해봐 일단 ㄴ은 안 되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D가 다 한번 볼까요? 자 ㄷ 문제 볼게요 얘는요 이게 지금 뭔 말인데 그러면 m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 4개 나오는 놈인 거야 자 m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4개 이 말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수 배우는 거 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확률과 통기 배우면서 약수의 개수 하는 것도 한 번 했었죠 어떤 거? 약수의 개수는요 소인수분해 시켰을 때 지수에는 숫자 1 더해서 만드는 거죠 경우에 스팟할 때 어떻게 했어? 12의 약수의 개수가 왜 6개인데요? 12 소인수분해하면 2 2개와 3 하나 들고 있죠 맞죠? 내가 여기서 숫자 내면 여기서 숫자 낸 숫자들끼리 곱하면 약수가 되거든 내가 2를 2를 2개 들고 있으니까 2를 안 내도 되고 2 1개 내도 되고 2 2개 내도 되잖아 그래서 3가지 경우가 생기고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내거나 2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6가지밖에 없어 조합이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소수들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냈을 때 어떤 수에 몇 제곱? 세 제곱이 되어 있어도 약수의 개수는 4개예요 그러니까 8이 약수의 개수가 4개 될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2의 세 제곱이니까 1 2 4 8 또는요 또는 어떤 수에 1 제곱 곱하기 어떤 수에 1 제곱도 되죠 그럼 여기 1 곱하고 여기 1 더 하고 1 더 하고 어떻게 곱해버리면 4 되어버리니까 이 대표적인 게 뭐야? 2 곱하기 3 6의 약수의 개수는 뭔데요? 4개잖아 1 2 3 6 맞죠?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끝났네요 당연히 별표 세모 네모 초등학생도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잡아놓은 이놈들은 소수입니다 그 조건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4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별표 별 모양 좀 그렇네 고3 될 거 2의 3 제곱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8 되나요? 맞죠? 3 집어넣으면 27 되나요? 4 집어넣으면 망합니다 맞죠? 원래도 안 되겠지만 원래도 안 되겠지만 4는 4의 3 제곱 64가 약수가 4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죠? 4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끝났어요 얘는요 하나씩 넣으면 되죠 소수만 집어넣어서 일단 2 3 가장 작은 소수 얼만데요? 일단 이렇게 할까? 2 곱하기 3 6이죠? 맞나요? 자 2 고정시켜 놓고 하나씩 올릴게요 2 곱하기 5 되죠 2 곱하기 5 되죠 맞나? 또 2 곱하기 7 되죠 됐나요? 또 2 곱하기 11 되죠 11도 소수 아이가? 또 2 곱하기 13 되죠 맞나요? 2는 끝났어요 그 다음 소수가 17이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34 되어버립니다 맞나? 자 2 끝났고 3부터 해보자 3 곱하기 5 되죠 3 7 되죠 3 11 되나요? 안되죠 혹시 또 있나요? 그 다음 3 끝났으면 뭐부터 들어가야 돼? 5 근데 5 7에 35니까 안되죠 이 다음부터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m의 개수는 몇 개 있냐 저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약수가 4개이면서 30보다 작거나 같은 m은요 8 27 6 10 14 22 26 15 21 아니 개수 물었죠 쏘리 1 2 3 4 5 6 7 8 9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돼요?